어혈이면 언제부터 알고 가죠? 어혈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안 돼서 병적인 상태가 되면 그것을 어혈이라고 합니다. 혈액 흐름이 정체돼서 경맥 내에 쌓여 있거나 아니면 경맥 바깥으로 새어나와서 조직 틈새에 있거나 또는 기관 내에 혈액이 쌓여서 제거되지 않은 상태 이것들을 다 어혈이라고 부릅니다. 어혈이 있으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? 어혈이 있으면 그 부위에 고정적인 통증이 나타나게 되고요. 그리고 어혈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우리가 종양이라고 하는 그런 덩어리들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. 또 출혈 증상이 생길 수 있는데 코피나 혈변 또는 각혈 같은 그런 출혈 증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. 그러면 어혈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죠. 혈액순환 머리부터 보겠습니다. 집중력자와 통증 이렇게 돼 있어요. 머리가 좀 멍하거나 조이는 것 같기도 하고 콕콕 쑤시는 그런 통증이 생기는 게 머리에 어혈이 있을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. 우리 몸에 어혈이 있다고 하니까 좀 무서운데요. 혹시 머리 말고 심장에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? 심장 여기 있죠. 심장에 있으면. 답답, 불안, 두근거림. 네. 불안해지기도 하고 답답하고 덜컹거리는 그런 두근거림이 나타나고 또 심하면 가슴에 통증이 생기기도 합니다. 폐랑 위장은요? 여기 있습니다. 폐는요. 폐. 위장. 폐는 이제 가슴이 답답할 수도 있고요. 또 기침할 때 출혈이 생기고 또 위장에 어혈이 있는 경우는 토혈이나 변혈이 생기기도 하고 만성적인 소화불량에 시달리기도 합니다. 음. 야, 이렇고. 간. 이거 저 술 좀 드시고 이러는 분들은 이거 볼텐데요. 간 걱정이죠. 아, 무섭습니다. 옆구리 또 있죠? 잇몸, 코, 출혈? 출혈이 있어요, 또? 네. 간에 어혈이 있을 경우에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게 옆구리가 결리거나 통증이 생길 수 있고요. 잇몸, 코, 눈에서 출혈이 잘 생기기도 합니다. 네. 약간 여자로서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자궁이거든요. 네. 자, 여기는. 네. 자궁에 어혈이 있을 경우에는 뭔가 덩어리가 만져지기도 하고 또 여성의 경우 난임, 자궁에 출혈이 생기면서 생리불순이 생기기도 합니다. 네.